xsfm입니다. p o d e r a 어제로 돌아가고 싶다. 1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피부만이라도. 피부 고민. 단 하나의 해답. 앤서 나인틴. 이게 크롬을 안 쓰고 애질을 쓰니까 자꾸 ai 새끼가 상관없는 소리를 해요. 저는 아이들과 관련된 걸 검색을 하고 있다가 방송을 녹음을 하면서 옆에 갑자기 ai 새끼가 주황색 음식만 먹는 까다로운 입맛의 유화를 위해 어떤 음식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런 걸. 그건 누가 물어본 거라고요? ai 새끼가. 지가 그걸 왜 물어봐? 몰라요. 답을 또 지가 하잖아. 이 자식은. 그냥 보면서 주황색? 육대장이나 마라탕에 밥 말아 놓은 다음에 조금 지나면 주황색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었네요. 아 애지 귀찮아. 마지막 사연. 윤정은씨의 사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은씨님, 정은정님, 이경영님. 지난번 할머니의 창식의 명 사연을 보냈던 윤정은이라고 합니다. 얼마 안 됐죠? 이것도. 네. 그러게요. 사연이 채택되고 며칠 뒤에 할머니께 라디오의 할머니 사연을 보냈는데 뽑혀서 방송도 되고 상품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할머니 젊은 시절 얘기라고만 했는데요. 방송에 당신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신이 나셨는지 할머니의 다른 이야기도 보내라며 두 시간 가냥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게 그 구슬록취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될 때가 있죠. 이게 할머니랑 있다 보면. 그러다 할머니의 과거... 이거 또 이러네?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가 아닌 할머니와 관련된 제 학창시절 일이 제안했습니다. 다시 뿌옇게 됩니다. 카메라가. 이번 일은 제 중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울 영등포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 양천구로 이사오면서 고등학생 때까지 그 지역을 벗어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게 그 저 저 저 저 저 지자체의 역사를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천구가 양천구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렇죠. 서울이 광진구, 양천구, 금천구 이런 건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노원이나 뭐... 어디 갔냐. 돌아다니는 걸 안 좋아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중고등학교는 집 근처로 배정받다 보니 동네 밖을 벗어날 일이 거의 없더군요. 이게 대부분의 중고등학생입니다. 전 세계에. 서울촌년으로 살던 중3 어느 날 소풍 시즌이 찾아왔고 보통 학년별로 장소를 정해 가던 것과 달리 그 해에는 반별로 가기로 정해졌습니다. 야, 멋진데요? 반별로 가면 되게 재밌겠다. 훨씬 더 편하고 재밌고 선생님은 더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급회의를 거쳐 최종 후보로 오른 곳은 롯데월드와 대성리였습니다. 대성리요? 소풍을? 이 둘 다 대학생들 주로 가는 곳이고 그냥 거리상으로 멀리 가자라는 의견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대성리의 좋은 점은 소주가 싸다는 것밖에 없어요. 아, 근데 이게 또... 옛날에 슈퍼에서 식당용을 팔았거든요. 약간 윤정은 씨가 저희랑 또 나이 세대가 살짝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르시겠죠. 대성리는 그 이후에 좀 개발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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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 늙어서 우리 대성리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죠. 네, 요즘 많이 다릅니다. 네. 우리 때는 그냥 1층짜리 건물들이 막 있었고 거기에서 대학생들이 토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냥 술을 먹고 토하는 곳이었죠. 일단 동네를 벗어나는 것조차도 큰일인데 서울을 벗어나는 게 더 큰일이었던 저는 그나마 익숙한 롯데월드로 가길 바랬지만 결국 소풍은 대성리로 정해졌습니다. 보통 소풍 가기 전날 잠이 안 오는 건 들뜨거나 설레이는 마음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저는 그런 이유가 아닌 과연 내가 무사히 시간에 맞춰 청량리역이라는 곳에 갈 수 있을까 였습니다. 양천구에 오래 살면 청량리는 딴 세상이에요. 못 찾아갈 수도 있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심란하든 말든 소풍 날은 와버렸고 딸바보 아버지는 아빠 차로 청량리역까지 들여다줄까 하셨지만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할머니 나이가 몇인데 혼자 전철도 못하냐 라며 말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원망스러웠지만 무서워서 말대꾸도 못하고 챙겨주신 김밥과 간식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영 마음이 안 놓이셨는지 아버지가 할머니 몰래 쫓아 나오셨고 집에서 제일 가까운 1호선인 개봉역까지 데려다주겠다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가 먼저 아버지에게 개봉역까지 데려다주라고 하셨다더라고요. 이게 좀 어려운 맥락 한국 아니 사실 전세계인들이 다 이해할려나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굿캅, 배드캅 작전에 강하죠. 올드 츤드레죠. 어쩜 그렇게 잘 아시는지 아버지는 개봉역까지 가는 동안 아무거나 타면 안 되고 무슨 행위라고 적힌 열차를 타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마 1호선이 당국에 1호선 진짜 안 타면 좋겠구나. 이 열차는 성북행 성북행 열차입니다. 내리시면 오른쪽입니다. 성북? 성북이 그때는 짧은 게 있었고 성북 다음에 의정부까지 연결된 것도 굉장히 나중일 거예요. 그렇군요. 대부분 의정부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 동네는 모르는 로컬이라 저의 로컬은 굉장히 길잖아요. 요즘은 소요산까지도 가는 걸로 우리 정은이는 잘할 거야 잘 찾아갈 거야 괜찮아 처음이 어려워 라며 맞아요. 많은 중학생들이 이거 힘들어합니다.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뭐라고 아버지는 화이팅을 외쳐주셨고 저도 그때 마음속으로 그래 16살인데 못할 건 또 뭐야 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중3이군요. 16살이면 다행이지 저는 고등학교 때 사회 수업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사진을 찍어오라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우리 반에 별명이 만신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왜요? 왜 만신이었지? 이유는 다 까먹지 않습니까? 하여튼 자기가 잘한다고 근데 또 부천 촌놈들이 지하철이라는 걸 잘 안 타잖아요. 서울 가는 걸 헌법재판소를 간 거예요. 사진을 찍어 갔는데 선생님한테 지지게 혼났어요. 대법원이더라고요. 그걸 걔를 믿고 우리가 8명이 갔거든요. 원래 무식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걔는 근데 너무 당당해. 자 여기야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되고 정말 서초동 대법원 앞에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해맑게 더 웃긴 건 그때는 디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인화를 해서 고등학생도 그렇습니다. 애기들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던전을 깨러가는 쪼랩 딜러고 아버지는 어설픈 서포터였던 것 같네요. 쪼랩 딜러인 저는 청량리역이라는 던전에 도착했고 첫 퀘스트를 받자마자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청량리 던전의 첫 퀘스트는 출구를 찾아라! 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쉽게 환승할 수 있는 구간도 없었고 이게 뭐냐면요. 지하 1호선을 내려서 지상으로 나와서 국철철 저 뭐냐 국철이 아니구나 철도 청량리역을 타야 됐죠. 경춘선을 타야 되는데 다르잖아요. 완전히 지금 역사하고는 굉장히 달랐잖아요. 맞아요. 완전히 다 건물 없어졌고 그때는 다른 거였어요. 그때는 이제 그래서 1층을 찾아 올라가죠. 그럼 롯데리아에 적은 정이 있어요. 아이스버거 땡큐하던 옛날이라고 청량리 던전의 첫 무엇보다 그때 저는 왜 길을 못 찾냐며 놀리던 남편과 다를 바 없었거든요. 처음 가는 마을에서 아무데나 다 들어갔고 아무거나 쳐보는 뉴비처럼 저는 청량리역을 정처없이 헤맸습니다. 아 이럴 때는 심심하면 점프를 하죠. 그리고 열어보고 열어보고 막 줍고 한참을 헤매다 더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용기를 내 여간에 계시던 NPC 아니 상인분께 길을 여쭤봤고 덕분에 저는 출구찾기 퀘스트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상인분이 친절했군요. 퀘스트를 수행한 되게 많을 거예요. 청량리역에는 그런 사람들 학생들 보통은 다 귀찮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는데 그건 그래요. 기차에 가치를 못 넣으면 썩 가자! 아니면 누구누구를 사냥해와! 퀘스트를 수행했다는 기쁨의 장사로 달려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출발 시간이 지나 선생님과 친구들이 기차를 타고 떠난 뒤였거든요. 칼 같네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16살 당시에는 나도 많이 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애였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원섰을 때 혼자서 한강다리를 처음 건너봤거든요. 버스 안에서 겁나 긴장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럼요. 여기서 길을 잃으면 끝이다. 저 동네는 길이 미로 갔다던데 19살 때요. 처음 가본 곳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던 저는 일단 공중전화 부스로 가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뒤에도 정말 울고 싶었던 때 있었어요. 21살 때 알바 갔다가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길러버렸을 때 거기는 뭐 성인미야도 속출하는 곳이죠. 난 영원히 여길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리고 그 이듬해 부산에 공연을 처음 갔다가 서면 지하상가에서 똑같은 걸 경험합니다. 지금은 서면 지하상가 길이 널찍널찍하죠. 그때는 정말 울었어요. 울다가 거의 울다가 버거킹을 보고 야 나 버거킹인데 구하러 와라 나를 몇 번의 신호 끝에 수화기 노머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고 순간 왠지 모를 서러움이 밀려오더군요. 나 할머니 나야 소풍 못 갔어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없어 나 어떡해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 울일인가 싶지만 16살에 저는 낯선 곳에 혼자 있던 게 너무 무서웠고 그게 서러웠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그만 울어 그게 뭐 울일이야 어디 돌아다지 말고 거 공중전화 앞에 있어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출근한 아버지께 전화해 데려오라고 하시려는 건가 싶은 생각에 공중전화 부스 앞에 쪼그리고 앉아 기다리는데 한참 뒤에 할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되게 유치한 TV 액션물 베이워치 같은 데서 이게 파멜랜더슨이 죽을 법 하면 누가 나타나잖아요. 어디선가 다른 사람이 죽을 법 하면 파멜랜더슨이 나타나거나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 할머니는 괜찮다는 말 한마디 없이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판타지가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와 도봉산을 갔습니다. 도봉산을 다 올라간 건 아니고 그냥 초입까지만 갔고 할머니가 챙겨주신 김밥과 간식을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6살의 가을 저는 친구들과 소풍을 못 갔지만 할머니와 소풍을 갔고 할머니와 도봉산 초입 어느 큰 바위턱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단풍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집에 오면 할머니는 할머니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도 있는 거야. 그러면 다른 걸 하면 되는 거고 울 필요가 하등 없는 게 그때는 이해가 안 됐던 저 말씀이 지금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말이 됐습니다. 저를 비롯해 마음같지 않은 매일을 보내는 분들에게 저희 할머니의 저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다. 하등 울 필요가 없다. 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 울컥했네요. 요즘 울 일이 많아요? 아니 살다 보면 정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어떤 순간들 이렇게 특히 이제 다 같이 간 데를 놓쳤다. 그러면 드는 소외감 이런 것들이 확 서러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분이 이걸 평생 못 잊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다 울컥하네요. 그럼 어떤 순간이 인생의 모토가 될 때가 있죠.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할머니가 굉장히 이걸 자연스럽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러면 아버지가 허구한 날 놓쳤다. 그렇죠. 이것은 매우 한두 번으로 나올 수 있는 경험은 아니다. 육아 2회 차일 때 나올 수 있는 여유. 니네 아버지 맨날 놓쳤다. 도봉산을 자연스럽게 가시잖아요. 할머니는 제가 보기엔 청량 유역을 한 세 번은 와보셨습니다. 35년 전에 대성리 가다가 여기서 도봉산 가면 돼. 이걸 정확히 알고 계세요. 냉방병도 그렇고 영유아 사이에서 파라바이러스가 유행이라네요. 저희 집도 어린아이가 걸리고 저도 올맞습니다. 코로나도 재유행 중이라고 하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 이만. 윤정은 씨 고마워요. 울컥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네요. 하나 건졌습니다. 이번 주에. 맞아요. 울 필요 하등 없습니다. 저는 이런 비슷한 교훈을 영화 블레이드에서 받았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누가 뭐 아버지가 죽었나 뭐 이래가지고 누가 울고 있는데 블레이드가 울어라 분노해라 뭐야 그게 왜냐면 좀 이따 싸우러 가야 되니까 그때 생각했죠. 분노할 필요가 없으면 안 울었대 했구나. 이 얘기가 어떻게 일로 넘어가지 역시 꿈도 희망도 없는 윤 씨의 윤정은 씨 사연이었고요. 이번 주에 사연이었고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 entes 마주 감사합니다.